근데 생각해봤을때 있잖아요 얘 지금 소환한다고 손패버린다음에 나와도 손패없어가지고 효과 못쓰기네요 어이씨 그렇네 진짜 꼬장이다 얘는 오 손패좋다 손패가 일단은 그냥 좋아요 란 일단 늘 그렇듯 용조 꺼낸거 같은데 손맞사 공업버리고 병맞사 공업버리고 공업버리고 방금 일단은 봅시다 얘 제외하면은 지금 살짝 애매한가? 굳이굳이이네요 어서 묘지에 있어가지고 다운턴에 적어갈수도 있어요 10이싱 불 마려운데요? 없음 없는거는 좀 중요하긴해 교미르 하려면은 이거 지워야되가지고 지금 얘가 적이 아니라서 곤자 검사 존맛사 아 여기서 말하네 자 란스야 우리들의 영원한 꼬장을 데려오고 아아 노 시 동영이형 쓰면 써야되잖아 동영이 나오면 쓸 수 밖에 없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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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투소환 때문에 아 여기 흫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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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레 진행 이겼다 아 예나 예나 지금이나 고장이야 일단은 여긴 알았으니까 저거 해봅시다 자 부를께요 내가 진짜 다 되네 진짜 다 되네 응용이요 형이 거기서 왜 나와요 형 누워주세요 위험해요 저거 싹 다 못뿌요 라이호우가 막아요 근데 라이호우만 해도 충분해 솔직하게 남봉브리지 어? 내 효과는 파괴 안되네 파괴 안되는건 처음 알았는데 대상 안되는건 나갔는데 군안 죽음을 택하려 아 안간다 난 너에 의해 제외되지 않겠다 하하하하하하 해지르 기미르에요 근데 생각해봤을 때 있잖아요 얘 지금 수환한다고 손패 버린 다음에 나와도 손패 없어가지고 효과 못쓰기네요 하하하하 어이씨 그렇네 아 진짜 꼬장이다 얘는 하하하 하하하하 얘는 진짜 꼬장이다 아니 어떻게 그럴수가 있냐 버려봐 일단 효과 쓰고싶으면 손패 버려봐 하하하하 죽어있으니까 못살아나게 그냥 박아버립시다 제외됐네 여외됐네 지도 이제 못쓰는거 알겠죠? 지도 못쓰는거 아닌가 그렇게 되겠지 최애 1이었지 않나 최애 1이었지 않나 내가 아무것도 안쓰는데 해파리 어딜갔니 해파리인가 문건소 문어 문어 문어인걸 여길 사는데 이 생금대는 셀카 이 생금대는 역시 막타는 꼬장이겠죠 하하하하 막타는 꼬장이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